감염병 전파경로예반법 중고등학생용 표준주의란 감염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 적용 기본적인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씹기와 손소독제 사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접촉주의란 콜레라, 장티포스, A형 간염, 피부감염 등과 같이 감염된 사람 그 주변 환경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접촉으로 병원균이 전파되는 것을 말합니다 손을 자주 씻고 얼굴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급적 개인 물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말이란 기침,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작은 물방울입니다 비말주의란 호흡기 비말이 기침, 콧물, 대화시 전파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플루엔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구, 대기래 등이 비말을 통해 전파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기침할 때는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기주의란 호흡기 비말이 공기의 흐름을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하여 전파되는 것을 말합니다 결핵, 홍역, 수도 등의 질병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환기를 자주 씻기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매일 최소 1회 이상 깨끗하게 표면 소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독 시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을 이용하고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된 소독제품을 사용하며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청소, 소독 전후 창문을 열어 환기하여 복도와 교실이 서로 바람이 통하도록 합니다 기침 예절은 어떤 상황에서 실천해야 할까요?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 공공장소 등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서는 감염병 전파 위험도가 높습니다 병원 방문 시 질병에 취약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기침 시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으로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는 올바른 손 씻기 실천 손에는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타 병원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을 만지면 결막염과 같은 안과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눈이 붉어지고 가려우며 심한 경우 통증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손을 통해 코와 입으로 들어간 바이러스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손에 있는 병원균이 입을 통해 몸에 들어가면 위장관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식사 전후, 화장실 이용 후, 외출 후, 기침, 재채기 후, 손이 오염된 경우 등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올바른 손 씻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손바닥을 마주 대고 문지르기 두 번째, 손등과 손바닥을 대고 문지르기 세 번째, 손깍지를 끼고 손가락 사이 닦아주기 네 번째, 손가락 마주 잡고 비비기 다섯 번째, 엄지손가락을 돌려주며 닦아주기 여섯 번째, 손톱 밑을 손바닥에 문지르며 마무리 올바른 손 씻기란 이와 같은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마다 자연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환기, 기계환기 시 효과 업! 기계환기 삽이가 있는 경우에는 상시 가동하고 환절기에 자연환기와 기계환기를 함께하면 공기 전파 위험도가 최대 14.6배 감소될 수 있습니다 맞동풍은 환기 효과가 가장 좋은 방법 교실, 복도 창문 및 출입문을 모두 열어 맞동풍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쉬는 시간마다 10분 이상 자연환기를 실시하여 실내 공기가 충분히 순환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